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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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그런데 뭐 먹는 줄 알아? 이거 오늘 우리 뭐지?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주세요. 그러면 선수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 여기에 지금 4인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 진짜요? 거의 다 있어. 승리! 약간 좋은 기운이 있네요. 약간 에너지. 승리의 기운을 우승이나 승리 에너지 가져가야지. 장어.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 하이! 여우, 하이. 천천히 따라 달라요. 이거 약간 생선이라 생각하면 되고. 우리 월드레이드들이. 오, 나왔다, 나왔다. 우와! 진짜 크다. 왜 이렇게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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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나도 신기하게. 나도 신기하게. 나도 신기하게. 나도 신기하게. 나도 신기하게. 그런데 예쁜, 뭔가 예쁘게 생겼는데. 오, 또 프리리. 오, 또 프리리. 포크 필요한 사람 있어, 포크도? 아, 우리 다. 아, 우리 다. 젓가락질을 잘해요. 저는 우리 다 한국의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포크랑 먹으려면 불편할 거래요? 어떻게, 포크랑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스테 incredibly están 하 Philip. 아, 라는 걸 진짜 가 // 예 réussi. 엿 Nacional. 저거 많이 먹era. напрנ Greek, ärli... 애들아, 공깃밥 먹을래? 공깃밥 드시래요? 이모님, 공깃밥 4개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얘들아, 준비. 어찌봐, 이런 장어 처음이지? 스테미나 요리거든. 근데 여기 보자, 남녀노토 다 지금 많이 먹잖아. 맛있겠다. 코리 먹어, 코리 먹어. 그래, 그거 봐, 그거. 신빙에 요리하여. 신빙에 요리하여. 황들, 황들, 황들!